화조 화조 화조가 세상을 말려버릴 겁니다. 방금 전 당신에게 보여드린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입니다. 당신 뭐야? 나는 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.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는데 존재하게 된 재앙성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. 화조를 막을 수 있는 건 자아 강술뿐으로 충돌의 세상에 나와 강숨을 해야 할 일은 함께 기대합니다. 이걸 친구한테 갖다 주시면 그냥 장산동으로 가서 기다릴게요.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늘 나무에서 나홀로 보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어나봐요 이젠 누군가가가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럼 두 사람 홀레식을 올려 끝과 영 너의 이름은 비치보 너의 이름은 그림자 보컬 한글자막 by 한효정